1인 보트가 이렇게나 화려합니다. 합판으로만 만들었다는 보트들의 겨루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트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사뭇 진지한 표정이지만 배가 엉성하게 그지없고 결국엔 어떤 배는 가라앉고 마는데요. 하지만 관중도 배를 탄 사람도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웃어버립니다. 누구는 화려한 해적선을 누군가는 주황색 컨셉배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모두 합판과 테이프로 이뤄졌습니다. 매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스쿠노워프 미니멀 레카타 대회가 열리는데요. 배의 스피드, 디자인, 의상, 스포츠맨십 등으로 평가해 상을 준다고 하네요. 이는 모두 합판입니다. 제 통과정에서 gens Cleopatra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는 모두 합판과 테이프로 이뤄졌습니다. 이른 저의 상담을 보낼 수 있는 것과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